가요가 좋다 시즌2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느낀 행복만큼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행복 바이러스만큼 가득가득 채워지었으리라 믿으며 저희는 마지막 무대에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을 기약할게요 네 이분 마지막 곡이죠 이분 곡은 제가 봤을 땐 명곡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농기의 지인공 이동기 씨가 진짜 진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를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 하나를 가슴속에 묻어둔 채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힘을 향한 그 사랑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워도 제가 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뛰지 않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외로움에 울어도 말 못하는 남자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 하나를 가슴속에 묻어둔 채로 한백 년을 태운다 해도 모자라는 이 사랑을 여자는 결코 모르고 모르니라 남자만의 외로움에 묻어둔 채로 남자만의 외로움에 울어도 말 못하는 것입니다 말부터는 남자랍니다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사랑을 태우고 또 태우고 태워도 해가 뛰지 않는 것 같아요 비밀위하게 러漠aremos 때로는 외로움에 울어도 이 노래는 우ỗi might궂은 남자랍니다 곧 사장님이 운면 beide 조금 impacting 한글자막 by 박진희